마그네슘을 측정하겠습니다. 역시 마그네슘도 셀리퍼트로 측정할 예정이구요 이거는 그나마 셀리퍼트 시약 중에서 좀 최신판인데 최신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좀 측정하기가 편합니다 역시 여기도 이제 시약에다가 2mm를 넣구요 역시 여기도 기포가 발생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방울 넣구요 다섯 방울 넣구요 그 다음에 가루를 한 스푼 넣습니다 한 스푼을 넣을 때는 가득 넣지 마시구요 딱 표기까지 표면선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초동안 흔들구요 자 지금 빨갛게 됐는데 사용설명서를 보면은 파란색으로 바뀔 때까지 넣으라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1mm를 뽑아서 역시 여기도 중간에 많이 비져 그리고 여기 중간에 기포도 있구요 크게 상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보통 마그네슘이 염도가 아무리 낮은다 치더라도 1200까지는 되는데 1200이면은 지금 보시면은 0.2까지는 측정이 가능합니다 0.2까지는 쭉 넣으셔도 돼요 저는 0.2까지만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흔들어주고 아직 싹 역시 안바꼈죠 이때부터 이제 한방울씩 넣습니다 자 지금 색이 바뀌었죠 자 지금이 0.1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넣어 볼게요 색이 바뀌는지 색이 한번 더 바뀌었죠 지금 완전 파란색으로 지금도 0.13 정도 됩니다 한번 더 넣어 볼게요 색이 동일하죠 그러면 이제 0.13으로 측정을 하시면 되구요 0.13이면 대략 1320 정도 됩니다 어차피 1320에서 아까 0.13이니까 0.14로 보면 1290인데 대략 한 13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집은 마그네슘 수치가 좀 낮은 편인데 그래서 좀 있다가 이제 마그네슘 본말로 도징액을 만들 계획이구요 대략 한 140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도가 낮은데 마그네슘이 낮다고 해서 마그네슘을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일단 염도부터 보셔야 됩니다 염도가 만약에 한 32 ppt나 대략 한 1.021 정도 됐는데도 마그네슘이 낮다고 해서 마그네슘을 넣어봤자 잘 상승도 안되고 오히려 이온 불균이온이 오니까 꼭 염도부터 측정을 하시는게 좋구요 염도는 1.024에서 1.026 혹은 33에서 35 ppt가 적당합니다 칼슘은 제껀데 기존 셀리퍼트 제품이 아니라 아쿠아 포레스트 제품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쿠아 포레스트가 한나 체크랑 비교했을 때 그나마 좀 정확도가 높아서 저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꽤 편합니다 일단 역시 얘도 2ml를 먼저 넣구요 어학물 그 다음에 한 스푼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CA를 10방울을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품이 이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보통 안에 3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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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시 얘도 중간중간에 키퍼가 있는데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권장수치가 있죠 약간 뻘겋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가 0.26 부터인데 대략 칼슘도 이 안에 보통 해당하기 때문에 얘보다는 조금 더 약간 모자르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0.4mm 정도 당겨 놓고 쭉 넣을게요 0.4mm 까지 넣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두 번씩 계속 떨어트리면서 방울을 넣습니다 조금씩 색이 변하죠 자 지금 색이 변한게 0.28mm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기억을 하신 다음에 한번 더 놓고 또 색이 바뀐지 봅니다 자 지금 아까보다 조금 더 파랗게 변했죠 지금은 한 0.27mm 정도 되는데 한번 더 넣어볼게요 색이 똑같죠 그러면은 0.27mm로 보시면 됩니다 0.27mm이면 대략 370mm 정도입니다 저희 집이 지금 조금 낮은 편이죠 네 역시 이것도 칼슘을 조금 보충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질산염을 측정을 할 건데 역시 얘도 셀리퍼트 제품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얘도 역시 한나 체크가 있는데 가격대가 4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골은 사용을 못하고요 그래서 저 역시 셀리퍼트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셀리퍼트의 질산염은 다른 거랑 좀 다르게 안에 이렇게 색상표가 있습니다 이 색상표를 기준으로 대략 눈대쪽으로 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얘는 시합병이 조금 다릅니다 약간 밑에가 네모나게 되어 있죠 네모난 부분을 가지고 색상을 비유하기 때문에 약간 시합병하고 조금 다릅니다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설명서를 보면 그냥 1mm 넣고 맥방을 넣고 1스푼 넣어라 이게 다거든요 그러면 일단 어항을 1mm 넣고요 그리고 다음에 NO3-1을 4방울 넣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자 이 정도 한 스푼 넣고요 얘는 약간 분말 형태로 됐기 때문에 정확히 한 스푼 떠지진 않는데 신경 쓰실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섞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3분을 기다리면 됩니다 자 이거 3분을 기다릴 동안 옆에서 일단 포타슘을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포타슘 시합병이 제가 없는데 이걸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포타슘도 역시 셀리퍼트입니다 포타슘을 측정하는 이유는 포타슘이 낮게 되면은 앞으로 계열들이 TN이 오거나 혹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포타슘을 넣게 되면은 약간 파란 계열이 조금 발색이 나게 됩니다 권장 수치는 보통 한 400 정도 되고요 얘도 혹시 보시면 이미지로 되어 있어서 좀 보기가 편하죠 그리고 얘는 주사기가 두 개 있습니다 이건 꼭 구분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이 빨간색 테이프는 기본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구분하기 쉬울 겁니다 일단 1mm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주사기로 0.5mm를 넣었습니다 이 K1을 그 다음에 20초동안 흔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K2를 한 방울씩 넣습니다 그래서 얘가 언제 파랗게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1 2 3 4 5 6 7 8 10 자 10파울 넣었을 때 포타슘이 400이면 가장 정상이고요 저는 좀 더 넣어야 겠네요 11 딱 색이 바뀌었죠 11개이면 지금 포타슘 기준으로는 390ppm 정도 됩니다 한 10ppm 정도 모자라는데 이 정도면 거의 권장 수치라서 포타슘은 따로 도심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아까 측정한 질산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산염은 위에서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보는 게 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봐서 가장 비슷한 색깔을 고르는 건데 이게 사실 한 100정도나 50정도의 색상이 나오면 그나마 구분하기가 쉬운데 그 밑에 영역에서는 사실 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고요 옆에서 봤을 때 비슷한 수치가 있으면 거기서 나누기 10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이랑 가깝다 하면은 질산염이 10ppm 정도 나오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에서 50 정도 사이 되네요 그럼 한 2.5에서 5ppm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산염은 제가 원래 원하는 수치는 한 10ppm 정도 나오는 건데 역시 질산염이 좀 모자르네요 이럴 때는 물고기 밥을 많이 넣거나 아니면 질산염을 따로 도징을 하시면 됩니다